자 다음은 롯데에요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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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에 2대5 피곤하니까 제가 별로 헛소리를 다합니다 자 눈 크게 뜨고 롯데거 팔팔 안보험 저번달에 전의암 재발암이 잔여암이 탑재가 되면서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 보험암과 함께 알아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거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롯데거는 처음엔 넘어갈게요 자 건강에 할인해주는 건강맞춤 종합보험 롯데 건강맞춤 종합보험 이래도 좋구나 내열과 허율성 진단시 수술시 가입 첫날부터 100% 면책기간 50% 그 다음에 감액기가 없고 그 다음에 90일 면책기 없이 바로 즉시 100% 매우 좋네요 그리고 매년 6%부터 10년 무사고시에는 보험료 할인이 된다 그리고 근데 오텐템보다는 저렴하진 않아요 농협보다도 암종합 88암 암보장 담보 탑재 이게 많이 들어갔구요 일반암 내열과 허율성 많이 들어갔어요 높은 가입안도와 구대 납입면제가 탑재가 되었다 자 건강에도 감액기간이 중요합니다 업계 유일하게 건강고지 할인형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담보가 가입기간은 없다는거 암진단비 전이암 유사암 내열과 허율성 근데 이렇게 해서 모두 다 감액기간이 없다 뭐 1년 미만시 50% 이런게 없다 그래서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겁니다 그래서 이런쪽으로도 많이 추천해주면 좋을거 같구요 자 롯데 진단비 수두비 가입금액이 100% 나가죠 내열관 진단 후 수술시에는 근데 타사는 진단비 수두비가 50%밖에 안나온다 92일째 갑상소암 진단비 담비치 로봇 수술했어요 롯데는 진단비와 수술비의 100% 보장이 되지만 타사같은 경우는 50% 아니면 25%만 나온다 네 자 암요암요암 보장은 역시 롯데입니다 자 주요담보 감액기간 없구요 감액기 없고 그 다음에 암종보 팔팔암 통화암진단비 통합전이암비가 탑재가 되었다는거 알고 계시면 좋을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통화암진단비 전이암 전이암 유삼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거 자 아직 롯데에서는 6번 통화암진단비에서 8회의 통화암진단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으실거 같습니다 자 다음은 건강맞출종합보험이에요 고객이 이번 수술을 기억 못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피보험자 등록시에 건강치 할인하여 눌러 확인하면 설계지임시 설계 오른쪽 하단에 필요하시다는 필요시 마다 건강치 확인 버튼 눌러 6년부터 10년까지 구간별 2번 수술 3대 질환 유부를 알 수 있다는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거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구요 3년전 대장운종 제거했는데 가입할 수 있을까요 조건부로 보험료 할증 부담보로 대상인 경우에는 신상품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5년 고정은 조건부 심사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즉 3년전 수술해서 할증 부담보 대상은 신상품이 아닌 기존 종합형으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가입 후 사고 발생시 계약전환 예시에요 자 표준체 가입은요 1년 무사고 6년 종전하면 사고 발생시 재앙절개했는데 6년 확정형 1년 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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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6년 확정형으로 할인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간다 만성질환 유병자도 뇌심 이대질병 미리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거 같아요 뇌, 뇌혈관, 뇌졸중, 치매, 심장, 좌심실비대, 협심증, 부정매, 심금병증, 심부전 60대, 70대들도 2대 진단비가 필수로 들어가면 좋으실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뇌혈관, 허혈성, 나머지 진단비, 뇌경색증, 급성신경색, 혈중종의 사망까지 같이 넣으셔도 보험료가 거의 여성분들은 3만원대 남성은 좀 많이 비싸죠 그래서 60세, 70세는 보험료를 납입하긴 하지만 보장을 받은 연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소문나 안보험, 팔팔함 그전에 일반한 전의암만 줬다면 신규탑재, 재발암과 잔녀암까지 그래서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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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24번까지 암진단비를 줄 수 있는 통화암진단비가 출시가 되었죠 저번 달에 계속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으실거 같구요 이런 경우 교통사고체어중에 보상 안되나요? 변경전 교통사고체어중은 일반 상해사고, 중상해, 1등급부터 3등급은 면책이에요 변경후에는 최대 7천만원까지 한도 내서 공소제외, 보상급수와 무관하게 가능하다는거 네, 알고 계시면 좋을거 같구요 상해안 재활치료비 겨울철 사고로 추위를 근육이 군장되어 위축된 상태에서 발생 염자, 타박상 등의 물리치료가 필요하죠 무거운 짐을 들었다가 길을 걷다가 할머니 부엌에서 넘어졌어요 다 물리치료 받아서 빨리 15회 아니면 30회 60회로 빨리 가입을 해서 하루에 2만원씩 준비를 하셔가지고 실손몸에서 기본적으로 병원비가 나오구요 그리고 2만원씩 따박따박 금액을 받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보험료도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거 또한 경쟁력이 있다